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찌개 썰기 참기름 갈색 양념장 소금 애킹 양념장 소금 오늘은 4kg 대왕 킹크랩 먹방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는 킹크랩은 연안부두 어시장 마켓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살이 정말 꽉 찼어요. 식감이 정말 좋아요. 살 쓰기 정말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맛있다. 다음은 타르타르 소스를 찍어먹을게요 그냥 먹는 것도 맛있는데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요 소스를 찍어먹을게요 너무 맛있어요 녹는다 이번엔 칠리소스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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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미쳤다 남은 몸통살과 내장을 비벼서 먹을게요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맛있어야되나? 너무 맛있어 다음은 킹크레파스타를 먹을게요 마늘 냄새가 달콤하게 올라와요 와 이거지 와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이게 웬만한 식당에서 파는 파스타보다 훨씬 맛있어요 맛있어요 마지막은 밥 비벼서 먹을게요 이거지 밥 비벼서 먹을게요 밥 비벼서 먹을게요 너무 행복하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먹었던 킹크랩은 제가 먹었던 킹크랩 중에서도 가장 싱싱하고 가장 살이 꽉 차있는 킹크랩이었어요 이 다리살 하나를 뜯어가지고 먹을 때 포만감이 굉장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특히나 이 중간쯤에 먹었었던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중에서 팔아도 될 만큼의 퀄리티를 내줘가지고 엄청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늘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 분들 Architecture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감사의 예정 방송국란의 제작과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후투비 구독과 좋아요는듬드처에서 자동으로 나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